이 감정은 뭘까? 설마 사랑일까? 자꾸 심장이 두근두근 내가 미쳤나 눈이 날 좋을 때 얼굴이 빨라 해줘 자꾸 너에게 멋져보고 싶은 내 왕 춤춘가요! 여기 연습 조심하면 안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망해가는 클럽의 사장이지만 그래도 나한테도 화려한 시절이 있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얘들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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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